길게 내다보시고 어느 세월에 6700개를 올렸어요? 7600개인가?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? 7600개인가? 어느 세월에 올렸어요? 하루 2, 3개씩이고 하루 2개, 3개 올리다보면 세월이 길어져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와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연수 좀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제일 먼 데 간 데가 완도에요. 제주보다 훨씬 더 멀어요. 제주도는 김포에서 50분이 있는거죠? 완도는 차로 3시간이 빠졌어요. 미쳤네요. 그런데 고성은 제가 왜 왔냐? 고성을 사랑해요. 금강에서는 콘도가 제가 옛날에 KBS 출연유업으로 밥을 모르고 살거든요. 저는 제가 아기서 5시간ipe에서 30분의 차량을 받을거라요. 그래서, 이번에는 이러한 뷰를 요구하고 손을 싸고 있겠죠? 그리고 이 뷰를은 위치한 뷰를 준비한 지인으로 전화합니다. 저도 이 뷰를 다운 일에 1개가 걸려줍니다. 정말 친해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schlim도가, 정말 감사합니다! 제가 이렇게 말하는 뷰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이 뷰를 한 장소에 공유하면 그 뷰를 안으로 Anal? 감사합니다.